행복한 설 연휴 보내고 계시나요? 이곳 서울역은 기성길을 오른 많은 분들로 북적입니다. 오랜만에 고향 가족 볼 생각에 표정은 더욱더 밝아 보이는데요. 설날 당일인 내일은 추위가 잠시 주춤하겠지만 이후 날씨 상황 좋지 못합니다. 우선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은 추위로 인한 불편 없겠습니다. 다만 연휴 마지막 날인 화요일 서울 아침 영하 17도로 올겨울 최강 한파입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은 전국에 눈이나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하루면 그치겠지만 화요일부터 서해안과 제주도엔 꽤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다음 주 기경길엔 최강 한파와 폭설, 소형 태풍급 바람까지 더해집니다. 배나 비행기를 이용하실 예정이라면 운항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